우리 테디하고 우리 루이 굶굶 먹방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제 밤새도록 속뼈 확 와갖고 그냥 국물 내서 뼉 따기는 지 옆에 또치가 얼쩡거리니까 루이가 시간이 흥행해 국물 먼저 먹는 거 봐 우리 테디 고기 다 건져 먹었네 벌써 테디가 머리가 길어서 잘 안 보이네 곰탕 먹방입니다 얘도 루이도 폴로처럼 먹네 가까운 거는 애껴놨다가 늦게 먹는 스타일 이거 봐 국물 다 고기 먹는다 큰 거 하나 잡았지? 엄마가 부처샵에서 소뼈 기름 먹고 살 엄청 붙은 게 어제 두 짝을 샀더니 30이불 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걸 어제 밤새 봤어요 같이 먹으면서 또 형아는 또 외쳐다 봐 루이가 우리 테디도 고기 남겨놨었구나 이렇게 맛있게 잘 먹는다 곰탕 먹방입니다 사실 시원하게よろ 또 찾아봐 해드łum систем 해드렸어 다 괜찮아 됐어 나 하